Let your creativity unfold. Many think that creativity is a gift given to few people. Is this really true? Can't ordinary people like you and me be creative? The following are some examples that tell us creativity is not a matter of talent or a gift, but is a matter of perspective nourished by passion and hard work. 자, 첫 번째 제목을 한번 봐볼게요. Let your creativity unfold 라고 하면은 let's은 여러분 어떤 의미로 알고 있죠? 네, 뭐뭐 하도록 해라 라는 허락의 의미, 사역동사로 쓴 게 맞아요. Let, 그 다음에 your creativity unfold 이렇게 쓰였는데 명령문이죠? 뭐뭐 하도록 해라 라는 건데 너의 창의력을 unfold 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unfold는 뭘까요? 일단 fold 하면은 뭐뭐를 접다 라는 동사라는 뜻인데요. 언이 붙으면은 그 접은 것을 어떻게 하다 라는 걸까요? 네, 접은 것을 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창의력을 펼쳐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Many think that creativity is a gift given to few people. 여기 한 문장인데 여기서 동사는 뭘까요? 네, think가 동사입니다. 그럼 앞에가 주어가 되겠고요. many는 뭐죠? 많은 이라는 형용사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형용사는 주어가 될 수 없으니까 그죠? 많은 사실 뒤에 뭐가 생년 됐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많은 뭘까요? 네,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many people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that, yeah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문장 끝까지예요. 그래서 creativity, 대절의 주어가 이거죠. 창의성은 뭐라고 생각합니다? a gift, 이게 명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선물 이라는 뜻도 있지만 타고난 어떤 능력, 재능을 말할 때 gift라는 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gift인데 어떤 gift이냐면요. given to few people, 이게 지금 gift를 꾸며주는 분사로서 기분이 쓰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재능이냐면 주어진, 근데 누구에게 to, few people 이라고 나왔죠? few가 뭐죠? 적은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적은 수의 사람들, 그래서 여기 그냥 형용사로 not many, 의미상 not many,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능력이 바로 창의성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문법적인 거를 한번 살펴보면 gift 다음에는 사실 주격 관계되면서 위치랑, 그리고 is, 비동사가 생략된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give라는 동사는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죠? 네, 사형식.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주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지금 given이 여러분, given, pp 형태로 쓰였죠? 그래서 누구에게 주어지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사실 위치, is가 생략되었다 했으니까 is랑 given이 한꺼번에 이렇게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주어집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 원래 이렇게 give라는 동사를 썼을 때는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문장을 보는 눈이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이 줍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이런 뜻인데 여기 우리 방금 읽었던 첫 번째 문자에서는 일단 주어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우리의 재능은 누가 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어떤 신이 준다 라고 생각하면은 신은 줍니다. 누구에게? 여기 나와 있죠? few people, 적은 수의 사람들. 그래서 신은 줍니다.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 a gift. 재능을요.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give라는 동사가 여기서는 수동태를 쓰였지만 원래 능동태를 쓰였을 때는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보면 Is this really true? 이것이 진짜 사실인가요? 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동사가 뭘까요? 여기 is겠죠? 그래서 주어동사, 도치된 거죠. 의미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평서문은 This is really true. 이것은 진짜입니다. 이거를 지금 의미문으로 막 바꿔놨고 그 다음에 Can ordinary people like you and me be creative? 그래서 똑같이 또 의미문이 나왔네요. 여기서의 동사는 Can be creative? 여기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주어가 굉장히 길어졌죠? Ordinary people, 이게 주어인데 Ordinary라는 형용사가 뭘까요? 일반적인 평범한, 보통의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 보통 사람들 근데 누구와 같은 사람들이냐면요. 뭐뭐와 같은 이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Like는 전치사로 당신과 나와 같이 그런 평범한 이 사람들은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없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The following are some examples that tell us creativity is not a matter of talent or a gift but it is a matter of perspective nourished by passion and hard work.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데 여기서의 동사는 뭘까요? 네, R입니다. R. 그래서 앞에가 다 주어가 되겠죠? The following 하면 Follow는 뭐뭐를 따르다라는 동사인데 아니지 붙었네요. 그럼 여기서는 동명사거나 아니면 분사가 되겠죠? 사실 이 following이 주어를 나왔을 때는 예를 들면 The following example 이렇게 해서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있어요? 없어요? 명사가? 네,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자체로 The following 자체가 다음은 이라는 의미에요. 다음은 뭐뭐랍니다. 라는 건데 여러분 주어가 The following만 나왔고 뭐에 대한 것인지는 안 나왔죠? 그런데 비동사를 보니까 얘는 이미 단수인지 복수인지 아는 상황인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뭐예요? 네, some examples 라고 나왔네요. 네, 어떤 몇 개의 예시들 입니다. 라는 거네요.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를 기준으로 스위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서부터 괄호 열고 끝까지 괄호 닫으면 됩니다. 어떤 예시냐면요. 우리에게 뭐 해주는 건 말해주는 것입니다. 뭘 말해주냐면요. 여기서는 지금 초록색으로 다시 괄호를 열어볼게요. Creatively 빌리빌리 끝까지 여기까지 그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이러이러하다. 이 초록색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다. 라는 거고 이 문법적으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That이라는 접속사가 생겨됐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초록색 괄호 친 부분은 이 텔이라는 동사에 직접 목적을 나 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예시들입니다. 근데 예시들이요. 우리한테 얘기해주는데요. 그 대이어라는 것이에요. 이 창조성 이라는 것은요. Is not a matter Not a but b 가 나왔죠. 그래서 뭐가 아니고 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Is not a matter of 테란 그래서 요게 아니라 이 but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a matter 여러분 일단 문제라는 뜻인데 테란트나 기프트는 여러분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에게 주어진 재능 의 문제가 아니고 하지만 뭐냐면요. It's a matter of perspective. perspective가 뭐죠? 명사로 관점이란 뜻이죠. 관점의 문제입니다. 라는 건데 nourished라는 pp 형태의 분사가 나왔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얘는 nourished부터 work까지 앞에 있는 이 perspective을 꾸며주는 형용사 구가 되겠습니다. nourish 보면은 n-o-u-r-i-s-h 하면은 어디어디에 영양분을 공급하다 라는 원래의 뜻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뭐예요. 감정이나 생각 같은 것을 키우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nourished 그 다음에 by까지 나왔으니까 능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키워집니다. 즉 향상됩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키워지게 되냐면요. 열정과 그리고 노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키워지는 그런 관점의 문제이지 그것은 우리 천부적으로 선천적으로 받게 된 어떤 우리의 재능으로부터의 문제가 아니다. 뭐가 창의력 창의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창의력이 이러이러하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몇 가지 예시들이 다음에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됐은 여러분 이게 정체가 뭐죠? 주어 자리에 있네요. 그리고 앞에 썸 익셈프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로서 역할을 하니까 일단 무슨 절일까요? 관계대명사 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주어 자리 있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 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이 됐은 정체가 뭘까요?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어요. 그럼 완벽한 문장이네? 그럼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뭘까요? 얘는 접속사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 nourished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사가 남겨져 있잖아요. 아까 우리 기분이 뒤에서 지금 앞에 있는 기프트를 꾸며준다 라고 했고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 nourished 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perspective a matter of perspective 인데 그것이 뭐냐면 which is nourished by 그래서 키워 지게 됩니다.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tiny but shiny you would probably think of using a pencil to write or draw something. You might not imagine a pencil actually being a creation itself. In fact a man named Dalton M. Getty looked at a pencil as art not just as a means to create it. Dalton was like most other sculptors in that he worked with large objects. One day in his 20s however he saw the beauty in small living things such as ants and spiders and suddenly wanted to share this perspective with others. He saw a pencil on his desk picked it up and started carving its lead with a sewing needle and a very sharp blade. The lead was very fragile and easily snapped or broke as he applied his tools. Sculpting with such tiny tools on the lead was hard work and it took weeks and sometimes months or years of concentration. However, he slowly and steadily improved his technique and turned his inspirations into pieces of artwork. He carved whatever he could think of from a farmhouse to a framing hammer all at the very tip of a pencil. A means of writing turned into an object of wonder because Dalton took a new perspective. Tiny but shiny 작지만 그렇지만 어떤 반짝반짝 빛나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문자 한번 봐볼게요. You would probably think of using a pencil to write or draw something. 여기서 동사는 뭘까요? 네, 여기서는 would 그리고 think of 까지 가 동사입니다. Think of 은 어머 에 대해서 생각 하다라는 동사 고요. 그럼 그 앞에 가 주어 겠죠? 당신은 아마 아마 probably 가 있죠? 아마 think of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을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생각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뭐냐면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지금 동영사 using 나왔죠? 하는 것 사용하는 것을 생각할 지도 몰라요. 근데 뭐냐면요 뭘 사용하면요? pencil 연필을 사용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to write something or draw something 이거나 어떤 것을 쓰거나 또는 그리기 위해서 연필 사용하는 것에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라는 거죠. 여기서 to 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여기 이 to 이하부터 없어도 완벽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무슨 용법일까요? 부사적 용법입니다. 부사적 당신은 여기서 동사는 또 뭘까요? might not imagine 까지가 다 동사죠. 당신은 다음과 같이 상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추측의 might 가 쓰인 거고요. 어떻게 상상하지 못할 수도 있냐면요. 펜슬이 어떻게 되는 거? being a creationist self 이건데 actually 는 여기서 부사니까 가로로 치고 이 목적어 인 연필이 being 은 뭐뭐 가 되다 라는 become 비 동사에 뭐뭐 가 되다 라는 의미로 쓰였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창조물 그죠? 그 작품 그 자체로 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상상을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라는 거에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냐면요. 여기 선생님이 정리해놓은 것 같이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연필이 실제로 뭐뭐가 되는 것 창조물 그 자체가 되는 것을 상상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 in fact 요거는 in reality as a matter of a fact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도 바꿨어도 되고요. 사실은 a man named Dalton M. Getty looked at a pencil as art not just as a means to create it. 요게 한 문장인데 여기서 동사는 named 일까요 아니면 looked at 일까요 네 looked at 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지금 named 부터 이렇게 괄호로 붙고 앞에 a man 을 꾸며주는 거고요. 얘랑 얘 사이 얘 사이에는 who who is 생략 됐습니다. 주격 관계되면서 비동사 생략 된 거예요. 그래서 이 Dalton M. Getty 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남자는 이 남자는 looked at 뭘 봤습니다. pencil 연필을 뭐로서 봤다라는 거예요. 이 as는 뭐뭐 로서의 전치사예요. 뭐뭐 로서 뭐냐면 예술로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아니라 단순히 뭐뭐 로서가 아니라 means means 수단이죠. 수단이 여기 s가 붙었지만 수단 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하나의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뭐 할 수단이냐면 그것을 창조하는 수단으로서 본 것이 아니라라는 건데 자 여기 뒤에 나와있는 이 이세 정체는 뭘까요. 앞에 나온 어떤 명사를 가리키는 걸까요. 네 바로 여기 art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사실 이 Dalton M. Getty 라는 사람은 연필을 예술작품 자체로서 그 예술의 자체로서 보았습니다. 무엇으로서가 아니냐면요. 단순히 수단으로서 근데 그 art 예술을 창조해야 하는 수단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필을 생각해봤을 때는 우리가 연필로 어떤 문학작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림으로서 어떤 예술작품을 만든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연필 이 수단이 아니라 얘가 자체가 예술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Dalton was like most other sculptures in that he worked with large objects. 요건데 여기서는 동사는 네 was입니다. 여기 like는 얘도 마찬가지 뭐뭇처럼 이란 뜻인데 여기는 전치사라기보다는 부사로 쓰인 거예요. 대부분의 다른 sculptures 조각가 들과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어떤 어떤 점에서 라는 접속사 in that이 나왔습니다. 접속사예요. 여러분 접속사는 뒤에 완벽한 게 나올까요? 불완벽한 게 나올까요? 네 완벽한 소리 나오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he worked with 얘 전치사 목적어 나왔네요. 그는 뭐로 작업했냐면 큰 어떤 물체들로 작업을 했다는 점에서 다른 대부분의 조각가들과 같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One day in his 20s however he saw the beauty in his small living things such as ants and spiders and suddenly wanted to share this perspective with others. 여기까지가 문장인데 일단은 동사가 어딜까요? 네 서 또 서가 동사입니다. 앞에서 부터 보면 one day 어느 날 그가 20대 때 하지만 역접에 부사가 나왔네요. 왜 역접일까 라고 하면 그가 봤습니다. 뭐를 봤냐면요 부터 beauty in small living things 요건데 아름다움을 발견했대요. 어디에 있는 작고 살아있는 것들에 예를 들면 개미랑 그리고 거미들과 같은 그런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end로 이어지는데 지금 suddenly 라는 게 부사죠. 갑작스럽게 갑자기 원 it 원했습니다 라는 거 지금 두 번째 동사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써였죠. 동사가 그 다음엔 같은 주어 he를 공유하면서 두 번째 동사 wanted가 나왔습니다. 근데 또 원했어요. 갑자기 뭐 하는 것을요 to share 지금 투부정사가 want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공유하는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뭘 공유하는 걸까요? 이 관점을 누구랑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share a with b 이 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share a with b others인데 s를 빼면요 우리가 좀 더 다시 풀어 써보자면 s를 빼면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 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 he saw a pencil on his desk picked it up and started carving its lead with a sewing needle and a very sharp blade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데 동사가 어디 있을까요? 동사가 굉장히 많네요. 있어 봤습니다. 그리고 picked up 들었어요. 그리고 시작했어요. 이런 건데 지금 동사가 세 개가 나와있죠? 콤마 콤마 엔드 이렇게 또 이어지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그는 책상 위에 있는 연필을 봤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주워들었어요. 라는 건데 여러분 그거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앞에 나왔던 여기 펜슬이죠? 그리고 이거는 pick up 이라는 것은 구동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앞에 나왔던 명사를 대신해서 받는 대명사로 나왔을 때는 이 구동사 사이에 위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구동사의 또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 이시라는 게 원래는 더 펜슬이죠? 더 펜슬이라고 쓰고 싶을 경우에는 픽 더 펜슬 업이 아니라 픽 업 더 펜슬 이렇게 써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하기 시작했어요? 딱 연필을 들고 나와서 네 커브가 뭘까요? 네 조각을 세기다 라는 뜻이에요. 조각을 세기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거고 스타트는 여러분 동명사뿐만 아니라 투부정사도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뭐를 조각하기 시작했냐면요. 그것의 레드라고 하면 여기는 연필 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것의 라는 소유격은 펜슬 겠죠? 연필의 심 연필의 심을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위들은 지금 보니까 어떤 어떤 도구를 가지고 스윙 리드 써 하면 얘가 지금 바느질 하다라는 동사죠? 그래서 바느질 바늘로 그리고 그것과 또 뭐 굉장히 날카로운 칼날 가지고 연필 심에다가 조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동사가 뭘까요? 네 was 입니다. 그 다음에 snapped or broke 이게 동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뭐가 있으니까 end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 연필 심이 was very fragile 프레자일 했대요. 여러분 프레자일이 뭘까요? 네 이거는 형용사로 부러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이라는 형용사예요. 당연히 연필 심 깨지기 쉽죠. 우리가 연필 깎기만 해도 금방 부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easily 쉽게 snap 하면 툭 부러지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or or로 지금 snap이랑 break의 과거인 broke가 한꺼번에 한 덩어리로 묶여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부러지거나 깨졌습니다. 뭐 할 때 when he applied when이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when he applied his tools apply는 여러분 뭐냐면요. 여기서는 use 사용하다 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 연필 심은요. 굉장히 약했고요. 쉽게 부러지거나 깨졌어요. 언제 그 달트니 그 도구들 뭐예요? 뭐였죠? a sewing needle 그리고 a very sharp blade 이거를 사용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was가 동사 1번이고요. 동사 2번 이거라고 했죠. 근데 여기 동사 2번을 봤을 때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 비동사가 있으니까 was snapped 해서 수동태로 쓴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냅을 찾아보면요. 뭐를 부러뜨리다 라는 뜻도 있지만 얘가 수동의 의미로 얘 자체로 능동 형태로 쓰였지만 부러지다 라는 의미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큰 근거는 뒤에 보면 broke 가 있죠. 얘가 만약에 be, pp면 break, broke, broken이 되어야 했죠. 그러면 broken이 와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렇지 않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과거 동사로 나온 거고 얘는 따로 fragile하다 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snap이랑 broke는 형태는 능동의 의미이지만 의미는 어때요? 네, 부러졌다 그리고 부서졌다 라고 해서 수동의 의미가 되는 그런 동사로 쓰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거 봐 볼게요. Sculpting with such tiny tools on the lid was hard work and it took weeks and sometimes months or years of concentration 자, 여기서 동사는 뭘까요? 네, 여기서 뭐냐면 was 이고 그리고 end을 기준으로 앞에 한 문장 뒤에 한 문장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장에서 동사는 네, took 입니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Sculpting 이게 지금 동명사 주어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사가 수일치가 뭐가 됐어요? 네, was라고 해서 단수 취급이 잘 되었습니다. 조각을 하는 것 인데 뭐로? with such tiny tools on the lid 이라고 나왔죠? on the lid 괄호로 묶어버리고 tiny tools 아까 툴 뭐라고 했죠? 예, his tools tools 뭐였죠? sewing needle and a very sharp blade 요건데 굉장히 그 도구들 또한 작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 작은 도구들로 조각하는 것은 근데 그게 어디서? 네, 연필 심해서 그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필요하는 일이었습니다. 라는 거고 그리고 it took weeks and sometimes months or years of concentration 여기서는 it은 여러분 앞에 나온 이 모든 sculpting with tiny tools tools on the lid 그것은 뒤에 시간이 나왔으니까 소요되다 라는 의미의 take의 과거 동사가 쓰였죠. 그래서 걸렸습니다. 수주 동안 몇 주가 걸렸고 몇 주가 걸렸고 and sometimes months or years 그래서 여기서 weeks 첫 번째 나온 거고요. 때때로는 수개월 또는 수년의 뭐여 concentration 집중을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라는 거죠. 여기가 한문자인데 하지만 그런 어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he improved 요게 지금 동사죠. improve가 뭐예요? 네 향상시키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앞에가 다 주어인데 그는 느리지만 어떻게 steadily는 뭐예요? 꾸준히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사들이네요. 느리지만 꾸준하게 네 향상시켰습니다. 뭐를요? 그의 테크닉 그의 기술을요. turned 여기 또 동사가 나왔네요. turned 뭐를 바꿨습니다. 라는 거죠. 뭐로써 보니까 his inspirations 그거를 뭐로써 pieces of artwork 그의 영감 예술적 영감을 뭐로 바꿨다? artwork 그러니까 예술작품 으로 바꿨다 라는 건데 pieces of 라고 나왔죠. 이 예술작품을 새는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 관사 어나 언을 붙이거나 뒤에 s를 붙이지 않고 piece of 또는 pieces of 라고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는 여러가지 예술작품으로 탄생시켰다 라는 거죠. he carved whatever he could think of from a farmhouse to a framing hammer all at the very tip of a pencil.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데 여기서의 동사는 뭘까요? carved carved 아까 나왔죠. 뭐예요? 뭐했다? 네. 새겼습니다. 조각을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네. 뭐를요? 우리 배웠던 거 whatever he could think of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 여기까지가 지금 무슨절 복합관계 대명사절이죠? 왜냐하면 지금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목적어는 명사밖에 안었고 명사 절로 온 거죠. whatever 얘를 우리가 whatever를 두 글자로 바꿔보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anything 그죠? anything that 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복합관계 대명사 절 안에서 보면은 이 네모친 곳에 보면은 이 5부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불안전한 문장이 잘 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콤마하고 from a farmhouse to a framing hammer 요건데 그가 조각한 것들의 형태가 다 나와있네요. from a to b a로부터 b까지 그래서 farmhouse니까 농장을 조각했다는 거고 또 framing hammer 라고 하면은 망치의 한 종류 같은데요. 주로 손잡이는 나무 머리는 단단한 금속으로 된 망치를 말하는 게 framing hammer 라고 하네요. 요런 것들을 조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해석해보면 그가 조각을 했는데 그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든 조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각한 대상이 뭐냐면 농장부터 그리고 framing hammer까지 라는 건데 콤마가 또 나왔죠. 콤마 콤마 그 다음에 all at the very tip of a pencil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요. 어디에서 the very very는 강조 바로 그 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very tip of a pencil 이라고 하니까 그 연필 래 끝자락이니까 뭐예요? 연필 10일 말하는 거죠. 거기서 모두 다 이런 조각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means of writing turned into an object of wonder because Dalton took a new perspective 여기가 한 문자인데 여기서 동사는 turn입니다. turn into 바꿨다라는 건데 앞에가 다 주어가 되겠죠. means of writing 수단인데 뭐예요? 글쓰기의 수단은 뭐예요? 연필이죠. 연필을 말하는 거죠. 연필이 turn into 뭐뭐로 바뀌었습니다. an object of wonder 이라고 나왔는데 wonder는 여러분 명사로 경이로움 놀라움 명사인데 앞에 an object of까지 한꺼번에 하면은 경이로운 물건이 되었습니다. 경이로운 물건으로 탈바뀨되었습니다. 뭐가? 네 연필이 왜냐하면 접속사 나왔네요. 왜냐하면 주어동사 Dalton took a new perspective Dalton이 새로운 관점을 취했기 때문에 라는 거고 because 다음에 오브가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브는 안 되죠. 왜냐하면 얘는 뒤에 명사 구나 명사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동사가 나왔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